부딪혀야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신절로 털려가지고 하고싶어요 이게 너무 심각해요 야 푸브푸브해 무슨 말이야? 아 이유가 있어? 내 이름이 나지 못해? 아 맞아 맞아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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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이 나지 못해 그냥 내 이름이 나지 못해 다크 이분이 의사가 아니니까 이분이 의사가 아니니까 이 친구가 저를 이혼을 주지 못하고 감사했습니다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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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다크 저희도 다크 저희도 다크 저희도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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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다크 저희도 다크 저희도 다크 우리 여러분 얘네들은 목으로 먹으라고 해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우! 아니 지금 이기랑 지금 틀리니까 아하하하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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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타플랫! 아우! 웃으면 더 좋잖아요 예상욱씨가 밖에서 춤을 웃긴거 아니에요? 저거 웃는거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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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가왓 아니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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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전장하고 나온거죠 그래서 난 그니까 아이에게 손잡고고를 하고 나는 뭐 했지 마 그래서 그니까 아이가 문 두개 저까지만 가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 우리 1박기인거였으면 좋겠다 그럼요 5년 1년간 라이베이션 하면서 오늘의 고생이 없다고 오늘의 고생이 없다고 오늘의 고생이 없다고 없었어 어릴면을 고생한다고 알면 생각엔 고생이 없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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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개그만들도 직업병이라는게 있잖아요 네 여병을 대하는 그런 병이 있는거에요 여병들한테 처음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그 편지 써가지고 박하수씨가 안오려고 안오려고 되게 찾는건데 그게 되게 여기 참고있는거 같아요 어 그렇게 싫으면 그냥 좀 참아도 되는건데 딱 펼치잖아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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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전화드렸어요 이렇게도 당동연씨가 그만두고 주라고요 저는 김명중 선배님께 같은 회사에 전화를 드렸어요 당동연씨 때문에 제가 너무 무서워 죄송하다고 말도 전해달라고 저 같이 방금 말꼬치 안 되려고 저가 엄청 하시는 사람이 저희한테 배고프게 전화드리고 장동규씨가 저 조사야 왜 자꾸 저 본 적도 없는데 저한테 이렇게 유지한다고 눈에 거슬리게 해 봐야 하는 거니까 저 지금 저에게는 내가 야간을 같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안 그래도 그 안에는 메시지가 그렇게 온지 저 소개자님과 얼맛처럼 통화를 했거든요 따로 강내원은 그렇게 욱질붙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나? 이러는 거예요 편집을 다 붙이려 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잖아요 조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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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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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그쵸? 가만히 있을까봐요 근데 숨을 또 갑자기 좀 한대 끝까지 미친까봐요 똑같이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그냥 방송이 시작 바꿔있어 우리 저렇게 안고 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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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순씨가 진승원에 강경순이랑 니네 짓이네요 예전에 악두정하고 당연히 강경순씨를 공부를 듣고 저언니? 잘들여야겠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아 강경순씨 아 웃겼네 미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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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처음에 언니를 봤던게 S사에서 언니가 처음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저 언니 눈빛이 되면서 잘 쓰는 문제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일반 어린아웃할때 저는 눈빛이 종사 다시 다시 나랑 강경순씨 강경순 제가 이제 배워되고 나서 강남 흰대판에서 배우고 다니시는데 되게 저 언니 아 자기야 나 제가 놀러고있으니까 저희 배우들이 좀 놀러고있고 아무것도 요즘 안하는거 같은데 저렇게는 놀러고있으니까 안된 것일수도 있죠 근데 저도 사실 악구정릉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화려한건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되니까 악구정릉이 만나자 보니까 다들 각각이 기름은 부차해 진짜 왜 웃기게 되는거야 진짜 악구정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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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릉이 예 잘 봐서 잘 봐야 되는데 그치 잘 영화도 너무하는 것 같은데 영화는 아니 영화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오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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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 운대상화 공간에 방치고 왔습니다 아 그 일에서 엄청 고장됐죠 저는 촬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댓글을 보면 전 이미 맹신찌가 되어있어요 난 이미 한 번 친 사람이 되거든요 방송도 안됐는데 그것 때문에 부담을 엄청 많았어요 들어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되지? 내가 회리를 만들거 아냐 촬영에서 정신인거 아냐 그걸 부담치단걸로 아니 운전할게 없는데 저희도 물 한창인거 같아요 제가요? 골도 보이시나요? 우리 전우들이 있으니까 또 왠지 뒤가슴가요 김윤정씨가 체중을 2장만 입었더라구요 하하하하하 20kg 아 이거 쳐다봤다 그렇죠 그 후업이 20년대 아 맞아요 통과세계는 좀 불렀다 하품이 없으셨죠 하품이 없으신데 하품이 없으신데 하품이 없으신데 진짜 잘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잘한다 이거 물어봤어? 하필호씨는 키를 2.8cm 더 원이고 몸무게는 2.8kg보다 줄이고 치아야 지금 힘들어 하하하하 지금 자세가 하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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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 형 정신 Jerry는 한 번씩, & 소영이 1. 제가 조금 밝아질 것 같은데, 감성 안 될 것 같은데, 응 이제 한번만씩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안무, 안무, 밤부, 경비! 좋지! 와우, 씩 방에다로 이럭니다. 이가 생겨서 울리실 수 있지? 경비도 모르겠어. 경비도 모르겠어... 암호흥빅 넓은 낙미를 깜짝뜨린다고서... 너무 어려워... 두꺼워 보이지만... 암호흥빅도 비룡기라도하자고 그 정도는 정리를 하고있으니... 경비 일어났는데... 경비 제일 좋아하는 얘기에요. 그냥 낙몰입니다... 근데 원래 수연소가서 일주일 동안 한다고요 100분에 2대가 아니라 이렇게 1주일에 딱 가잖아요? 다 엘을 안 한다고 1주일에 딱 1시간 1주일에 딱 1시간 1주일에 딱 1시간 하면 어떤 소리였느냐 하면 10분에 딱 불러서 들어가서 1주일에 딱 1시간 1주일에 딱 엘을 안 한다고 네요만 보고 있잖아 네요만 보고 있잖아 네요만 보고 있잖아 네요만 보고 있어 아...쿠시만 갑자기 못해니까 아니 물을 마시지 못해 실컷 아직 무뎌과 잘해야 네 긴장 안 돼 몇 번 물을 빨리 좋아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뭐하는거? 뭐하는거? 너가 카메라가 나오면 아 숨쉬기처럼 뭐하는거? 아 아니 우리에게도 안 남겨야 된다 쾅 제가 그 우리 학교 한 번에 고려면 조금은 뭐 그래도 계속 많은 느낌 아 너무 많이 썼어 입어보셨는데도 지사 아 개운해 그러면 왜 덜어낼거야? 왜요? 우리 얘기들 우리 얘기들 아니 아 아 아 네 아 진짜 잘해요 다쳐도 웃겨 있어요? 네 아 진짜 그거 있단다 네 여자들끼리 만듦을 하자마자 안하는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단문도 안하자마자 짠 한 번만 좀 하세요 두 가지 궁금한가요? 아 먼저 예왕들이 예상에 담당하고 너희 예왕이는 네 예 굉장히 공격기 시작 아 아 자 네 구매 수질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네 아 아 아 진짜 웃긴다 아 자 박하나씨는 눈대 훈련들이 너무 힘들어서 반응이 안나는데 저렇게 힘으로 가리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진짜 너무 힘들때나 눈물이라고 할 때마다 찍으시잖아요 그것도 보여주지 않는거에요 처음으로 계속 깊숙이 숫자들이 나오고 처음인거에요 어둠이 wast 와 진짜요 왜 정말 기사 아 이렇게 숫자국에 나와서 그게 공격받아가고 있어서 그냥 무력적인 것 같고 모르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상담할 수 있지 않으니까 처음에다가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디 갔는데? 근데 버무리 안하면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왜 이렇게 해요? 손님 많이 해요? 왜 그냥 무이킬 수금받이 나오지 않나? 아하하하하 괜찮아요? 손님은 손님의 용서는 방문하네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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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시인 세상에 내가 지금 저희도 정말 좋습니다 분명히 이다. cje. 어린이 스물맨으로 들어갔어요. 어린이 스물맨으로 가만히 앉아서 우리 PD 시장님 대표 전화했어요. 야 내 도로에 도움이 누구냐고 나는 나를 Queech command 한번 가잖아.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또 아 나는 그 큰 조각을 계속 가 예령은 부었데 이리와는 킬보라는 거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 괜찮다. 전 사람 반으로 이 실장님 단순함이 뭐야? 너 조란이 아닌가? 전문야? 너네 끊었죠! 참도 사는 거 아니야? 으하하하하하하하 시간 안됐다고 하죠? 오오오 능한 안농. 뭐죠? 10분이 있어요 진짜 쓰네. 네. 사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줄신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일단 도래시의 와인이예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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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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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오.. 여기 유독 치료 순서 치료 순서 빨리 빨리 치료 지금도 기억나네? 쭉 가보실래요? 쭉 4정도 14정도까지 되는데 쭉 쭉 이것을 해줄게요 2편이 1편이 2편이 3편이 Toronto inquiet 我是 2편이 5편 지금요? 지금요? 아 나 못해 어렵다네 꼬끼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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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다행이네 아 진짜 아 부끼두기 아 부끼두기 꼬끼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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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끼두기가 앉으니 꼬끼두기 꼬끼두기 나 그만해주세요 뭐해주세요? 뭐해주세요? 괜찮지 않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잠깐만 자, 자,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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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개있잖아 고개 이렇게 벌리는데 닭있잖아 하하하하 하하 percep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라고 해야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나 오늘 외치죠.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나 이제 공기 배우자, 기었다. 여전히 속장할 수 있어야지. 좀 더 많이 대답이야. 잘하자면 되겠지? 이거보니까. 어디서 보니? 아니 지금 리허 시험 네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게 웃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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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네... 그 말 하는 건가 해서 설레님... 살려주십시오... 그 봤어요... 아... 아무리 생각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가슴이 닿아야 된다고 해서 아... 저는 정말 이게 이제 이렇게 닿아야 돼 되는구나... 아... 아... 리허설 아까... 가슴이... 왜 이렇게 객장 심부러는거야? 많이 냈더라고요 나한테 김밥마리 해봐줘 김밥마리 해봐줘 김밥마리 해봐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많이 넣어줘 내가 사촌이 형도 있었는데 헤드 치는다 잘했어 뭐 이 분이 아픈 운영 전화지 내가 사촌이 형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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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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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시키가 잘 보이는 거 같아요 김밥도 눌렀어 김밥도 눌렀어 본인 비누를 닦았어 비누를 왜 이렇게 해서 김밥이 눌렀어 비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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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진짜 잘한다 근데 네가... 네가 되지? 네... 네가 돼지? 네... 네... 아... 네... 너 깜빡이 잘해 나갔어 나갔어 갑자기 뭔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깜빡이 잘해 뭔가... 아... 진짜... 나갔어 진짜...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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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승이 열나 죽을라 아니... 하... 하지? 예... 군띠가 아니고 꼼짝을 이루기 시작 아니... 그러면 또 중국가내된다 하... 진짜... 중국은 쏘뛰igare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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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하고 좀 비추는데 나는 배우다 순서랑 한번 가볼까? 네.. 뭔지 안하겠습니다 뭔지 안하겠습니까? 모르겠네 모르겠네 아.. 김재형씨가 김칫따 위 주스 리액션 등으로 유명한 감독님과 모두 다 김치를 했죠? 기록상과 불기문가? 김재형씨에게 고르는 기록상과 불기문가? 순간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남편이 바람핀걸 느끼면서 어린 장면을 딱 가져간 다음에 바람해서 돌아가는데 그 와중에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아.. 어떻게 하긴 하다 처음에는 아.. 네.. 그걸 하는 순간 이 여자가 사람들을 본게 아.. 그건 제가 연습 때까지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또한 말 저희 김학분이 보냈어요 아.. 다 끝났는데 이렇게 끝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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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만들고 아.. 아.. 내 평생에 이럴 때만 만들 수 없냐 아.. 아.. 동시가 정말 낯사했어 그 전에 이게 정말 동물이 되신거 동물이 딱 들어있어요 그 안에 김치가 약간 말라있고 그 밑에 동물이잖아요 지금 모르시네? 네.. 그거를 김치로 만들어서 엄마들의 김치 반내 동물이 신고 슬쩍 한 다음에 이거 끝났어 말렸는데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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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э..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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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Okay 아.. 손이 있는ín allegedly 아.. classy 네 저 부부로 봤어요. 네 그때 부부로 이사 갔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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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뭐 서녀님은 차라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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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저의 사람이 설명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홉노동생님. 너무 쌩뚱하셨어요. 나왔죠. 그때 연기도 쌩뚱하여 지는거에요. 오늘 가을을 하면서도 잠깐 계시죠. 정말 저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감독님도 갑자기 나와서 저는 형제인데도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다 나쁜 여성들은 아니에요. 잠깐 궁금한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멍멍 혼자서 계속 떠올리시는거에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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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캐릭터가 하얘스나 이렇게 제가 왜 그러는거야 이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네. 아뇨. 우리 같은 차역 후 그럼 저녁에 햇빛에서 나가세요. 아뇨. 저녁엔 안갔어요. 아뇨. 저녁엔 안갔어요. 죄송해요. 자기들아 되게 잘해요. 삼성 선생님이 있으면 돼요. 너무 속상하니까 제가 인정이 되니깐 회전을 결정하시면 되요 아휴 아쉬운 애가 동작은 작가에 아니요 아쉬운 애가 아쉬운 애가 사랑을 본 애가 진짜 잠깐 잠깐 쉽게 쉽게 했나? 장바 너무 아무 생각 없었나? 이런 생각도 듣는거였지 마병산도 제타 네? 네 인생은 마병연씨가 연애의 마지막 영화를 찍으셨는데 비뇨기과 의사를 네 인생은 비뇨기과 인데요 남자도 짝짝짝짝하고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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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까지 왠지 막아있는데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조용히 자 시려 drawn 바ха 비윅과 의사지 손가락 비윅 아..뭐야 뭐야 뭐야 네..뭐야 계속 설명하고 자꾸..자마는 제가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빈효과 가서 계속 체험한다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자꾸 앞에 있는 친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여자야 동생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요일에 어르신부터 해보고 진짜. 저거 썼다고 제가 또 썼다고 정의하는 게 없어. 계속 시켜서 내가.. 조을냄쿨했어요! 내가 1년이 걸어! 조금씩은 똑같은데 해별쿨이 누가 잘해? ㅋㅋㅋㅋㅋ 대사는.. 대사는.. 경로 대사가 왔어요 대사는 맞다니까 예.. 어떤 대사는 좀 그렇게 되죠? 아.. 그리고..